충남을 비롯해 대전과 서울,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상가를 턴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충남과 대전, 전북,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심야 시간대에 불이 꺼진 상가의 출입문을 부순 후 침입해 67차례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갈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9일 새벽 5시 15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보안업체의 신고로 범행 30분여 만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